안녕하세요. 해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팀입니다. 이 캠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험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전대학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이 캠프스를 클릭합니다. 강좌를 선택을 합니다. 좌측의 문제은행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제목을 작성합니다. 카테고리 추가 클릭합니다. 좌측의 문제은행을 클릭합니다. 새 문제를 만들기 클릭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선다용 문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문제 분류명을 작성합니다. 문제 내용을 작성합니다. 부여 점수를 입력합니다. 보기를 입력합니다. 정답이 되는 보기에는 100% 선택하고 오답을 경우 없음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상단 우측에 편집을 클릭합니다. 강의실 상단 우측에 편집을 클릭합니다. 퀴즈 기간 설정에서 활성화를 클릭한 후 시작일시, 종료일시, 시간제한을 설정합니다. 성적, 퀴즈 서식, 실시방식, 피드백 표시, 기타 설정, 접근 제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설정 외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퀴즈 활동 추가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퀴즈 활동 안에 시험 문제를 등록하기 위해 퀴즈 편집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추가를 클릭한 뒤 문제은행으로부터를 클릭합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불러올 문제들을 체크합니다. 선택한 문제를 퀴즈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퀴즈 편집 화면에서 문제를 추가하고 편집합니다. 최고 성적의 총점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문제를 만들 때 설정한 기본 점수의 합과 최고 성적의 점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퀴즈의 기본적인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퀴즈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성된 퀴즈의 내용, 설정 등을 차후 수정할 때 메뉴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톱니바퀴를 클릭한 뒤 설정을 클릭합니다. 톱니바퀴가 보이지 않는다면 강의실 상단 우측에 편집을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퀴즈 제목을 클릭합니다. 퀴즈 제목, 설명, 응시 기간 등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좌측 하단의 고급 설정 메뉴에서 퀴즈 관리에 있는 설정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추가 및 삭제, 페이지 설정, 점수 설정, 문제 편집 등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좌측 하단의 고급 설정 메뉴에서 퀴즈 관리에 있는 퀴즈 편집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퀴즈 미리 보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제목을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의 고급 설정 메뉴에서 퀴즈 관리에 있는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하다가 퀴즈를 수정하고 싶을 시 좌측의 질문 편집을 클릭하면 문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여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 보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홈에서 좌측 메뉴에 학생 화면을 클릭하면 학생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난 후 좌측 메뉴에 교수 화면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 중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제목을 클릭합니다. 응시를 클릭합니다. 학생들의 응시 상황에 따라 진행 중 또는 종료됨으로 표시됩니다. 학생 이름에 있는 응시내역 컴툴을 클릭하면 각 문제의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재응시 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간 중일 때 응시된 내역을 삭제하여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삭제하길 원하는 학생의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선택한 응시내역 삭제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응시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접근 제한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퀴즈 설정에서 제한 조건을 삭제해야 합니다. 좌측 하단의 고급 설정 메뉴에서 퀴즈 관리에 있는 사용자 재응시 설정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재응시 설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대상 사용자에서 학생 검색한 뒤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한 명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시험 대상자는 시작 일시에서 변경하고 시험 기간 이후 응시는 종료 일시에서 변경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선택한 학생만 특정 시간에 응시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퀴즈 채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술형과 같은 문제 유형은 교수자가 직접 수동 채점을 해야 합니다. 산다형, 단담형, OX형 등 정답을 설정한 문제들은 자동 채점이 되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시 내역에서 채점할 때입니다. 수동으로 퀴즈 채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술형과 같은 문제 유형은 교수자가 직접 수동 채점을 해야 합니다. 산다형, 단담형, OX형 등 정답을 설정한 문제들은 자동 채점이 되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시 내역에서 채점할 때입니다. 퀴즈 제목을 클릭합니다. 응시를 클릭합니다. 또는 좌측 하단의 고급 설정 메뉴에서 퀴즈 관리에 있는 결과를 클릭한 후 성적을 클릭합니다. 응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에서 자동 채점 유형만 있으면 바로 성적이 나타나지만 수동 채점해야 할 경우에는 미채점이라고 나타납니다. 답안을 검토하고 수동 채점하기 위해 응시 내역 검토 또는 미채점을 클릭합니다. 수동으로 채점할 문제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댓글 작성 또는 점수 덮어쓰기를 클릭합니다. 표식의 점수를 숫자로 기입 후 아래로 내려 저장을 클릭하면 점수가 반영됩니다. 두 번째 문제별로 채점할 때입니다. 좌측 하단의 고급 설정 메뉴에서 퀴즈 관리에 있는 결과를 클릭한 후 수동 채점을 클릭합니다. 이미 채점됨의 성적 업데이트는 이미 채점한 문제를 재채점할 때입니다. 채점할 에 있는 성적을 클릭합니다. 표식의 점수를 숫자로 기입 후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성적부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 항목 관리는 성적부에서 과제, 퀴즈 등 각 학습 활동의 점수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홈 메뉴의 성적 출석 관리에서 성적부를 클릭합니다. 학습 활동의 성적이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총점 대비 개별 활동에 설정된 최고 성적에 따라 가중치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나타납니다. 가중치를 조정하려면 원하는 활동의 가중치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값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정한 가중치에 따라 다른 항목의 값도 자동으로 조정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별 점수 보기 수정은 과제, 퀴즈 등 개별 활동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홈 메뉴의 성적 출석 관리에서 성적부를 클릭합니다.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정할 항목의 칸을 클릭하여 숫자로 점수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점수가 수정됩니다. 성적부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부를 엑셀 파일로 PC에 다운받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홈 메뉴의 성적 출석 관리에서 성적부를 클릭합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성적 항목 선택에서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기타 설정에서 성적 표시 형식을 체크해줍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만한 것 같네요.